음악 유도부사가 이끄는 일형식 문장은 영어에 가장 기초가 되는 구분입니다. 제가 학생들을 레벨 테스트 할 때 보통 유도부사가 이끄는 일형식 문장과 잇가주어 투부정서 진주어 구문을 얼마나 잘 해석하냐를 보고 기초가 되어있는지 아닌지를 판별합니다. 그리고 유도부사 구문과 가주어진 주어 구문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는 학생들은 그 이후에 더 어려운 문법들도 잘 이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일형식 문장은 주어와 동사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이렇게 딱 주어와 동사만으로 구성된 문장을 독해지문이나 회화에서 발견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사용자들은 이렇게 주어와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을 다소 어색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 강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일형식 문장에는 부사 수식어구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처음 소개하거나 도입하는 의미로 어떤 사람이나 사물, 개념 등의 존재 유물을 말하려고 하는 경우 유도부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 소년이 있다라고 말하려면 a boy is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영어 사용자들은 이렇게 주어와 동사만으로 구성된 문장을 어색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 소년에 대해서 처음 설명하려고 할 경우 유도부사를 사용해서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사는 보통 동사 뒤에 위치하죠. 그래서 a boy is there 형태로 와야 하는데 이 유도부사라는 놈은 마치 의문사처럼 문장 앞으로 튀어나가려는 성질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때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꿉니다. 즉 주어와 동사를 도치시켜요. 그래서 there is a boy 이런 형태로 문장을 만듭니다. 이때 동사의 수는 동사 뒤에 주어에 일치시킵니다. 만약에 두 명의 소년이 있다고 말할 때는 there are two boys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유도부사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따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기에라는 의미의 there와 유도부사 there는 좀 다릅니다. 따라서 절대로 거기에라고 해석하지 않도록 하세요. 유도부사 구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동사는 바로 비동사입니다. 비동사는 이다와 있다 두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유도부사 구문에서 쓰이는 비동사는 보통 있다의 의미로 쓰입니다. 유도부사 구문은 문장 내에서 여러 조 동사와 다양한 시제로 등장하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의 의문들을 먼저 교재를 보시고 해석하신 후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도부사 구문을 첫번째 문장이나 두번째 문장처럼 현재시나 과거시로 쓸 때는 별 문제없이 해석하는 학생들도 세번째 문장처럼 미래시로 쓰거나 네번째 문장처럼 현재완료시로 쓰면 갑자기 해석하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시제변화에 따른 해석과 영적도 자유자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번째 문장의 조동사 must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추측, 뭐뭐임에 틀림없다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 문장에서 something과 we 사이는 뭐가 생략되어 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또는 which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e are overlooking을 묶어서 something을 후치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간혹 유도부사 there을 there 또는 소유격 there와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7강 영어원어민들이 문법을 틀리는 이유에서 영어원어민들도 이런 문법을 종종 틀린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 여러분들은 절대로 틀리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유도부사는 분명히 문장의 주어가 아닙니다. 유도부사가 이끄는 일형식 문장의 주어는 동사 뒤의 명사입니다. 하지만 의문문을 만들 때 마치 유도부사를 주어처럼 사용해서 동사와 도치시킵니다. There is a flight to Busan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 부산행 비행기 편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단순히 유도부사와 동사의 위치만 바꾸면 의문문이 됩니다. Is there a flight to Busan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 부산행 비행기 편이 있나요? There are many students in your class. 당신의 학급에는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의문사 how를 이용해서 의문문으로 바꿔보죠. 당신의 학급에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있나요? 이런 문장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니까 의문사 how를 many 앞에 붙여주면 됩니다. 이때 how를 의문부사라고 하는데 의문부사 how가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할 경우 수식받는 형용사와 함께 문장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경우 의문부사, 의문부사의 수식을 받는 형용사,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모두 한꺼번에 문장 앞으로 튀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유도부사와 동사를 마치 주어와 동사처럼 도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how many students are there in your class? 이런 문장이 완성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조금만 연습해보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양한 의문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문문 만드는 방법 역시 의문사, 의문형용사, 의문부사 등을 잘 구분해야 하고 주어 목적과 보호 등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부가의문문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유도부사가 이끄는 일형식 문장은 주로 비동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exist, seem, appear, leave, remain 등의 동사들도 간혹 독해지문이나 회화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go, come, happen 등과 같은 동작동사들도 유도부사가 이끄는 일형식 문장에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작동사와 함께 쓰일 때 유도부사는 동작을 강조하거나 주위를 끄는 감탄사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동작동사와 함께 쓰일 때, 이렇게 동작동사와 함께 쓰일 때,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사실 이 장면에서 저 나이 든 남자는 젊은 사람을 일부러 떠나게 하는 거예요. 젊은 남자가 함께 있으면 같이 죽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를 떠나보내면서 마치 탄식하듯이 Now there goes a kid with luck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화를 보시면 이 대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장면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꺼져라는 의미의 동의어들이 거의 다 등장한다는 거예요. Get out of here, beat it, get lost 이 표현들은 모두 꺼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Scram이라는 말도 꺼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묶어서 암기해주세요. 다시 유도부사 고문으로 돌아가서 there is a boy 이 문장에서 a boy를 대명사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a boy는 성이 남성이고 단순이니까 대명사 he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there is a he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유도부사가 이끄는 일형식 문장에서 대명사가 주어가 될 경우 주어와 동사는 원래 위치로 다시 돌아가서 유도부사 플러스 주어동사의 어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there is 이런 형태가 됩니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거기에라는 의미의 부사 there와 유도부사 there는 서로 의미가 다를 뿐만 아니라 발음도 조금 다릅니다. there를 거기에라는 의미로 쓸 때는 there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하는 반면 유도부사 there는 살짝 흘리듯이 발음합니다. 가령 이 문장은 I will meet you there 이렇게 발음하지만 이 문장은 there is a boy 이렇게 there를 살짝 흘리듯이 발음해요. 그러다보니까 there is he 이렇게 주격 대명사고 문장 맨 끝에 올 경우 말꼬리가 살짝 올라가면서 마치 의문문처럼 들리게 됩니다. there is he, where is he 이 둘을 분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there is 이렇게 유도부사 플러스 주어동사의 어순으로 다시 돌려놓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주어와 동사를 원위치 시켜놓는 것이 발음하기에 훨씬 더 편해요. there are they 이것보다는 there they are 이게 더 자연스럽게 발음되죠. there goes he, there he goes 어떤 것이 좀 더 편안하게 발음되는지 한번 직접 따라 읽어보세요. 우리가 흔히 후비고라고 알고 있는 here we go 이 문장 역시 문법에 의해서 이런 어순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유도부사가 이끄는 일형식 문장은 처음 소개하는 의미로 무언가의 존재, 동작 등에 대해서 말할 때 사용합니다. 따라서 보통 명사가 부정관사 어언 또는 some, any, no 등의 부정형용사의 수식을 받거나 something, anyone, nobody 등 부정대명사가 주어일 때 흔히 쓰입니다. 말하자면 불특정한 어떤 것이 있다고 얘기할 때 유도부사 문장을 쓰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어가 정관사나 소유격, 지시형용사 등의 수식을 받아 특정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거나 고유명사가 주어인 경우 보통 유도부사가 이끄는 문장을 쓰지 않습니다. 어떤 불특정한 한 남자가 내 사무실 안에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there is a man in your office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의미로 a man is in your office 라고 말하면 아주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소 어색합니다. 특정한 그 남자가 내 사무실에 있어 이렇게 말할 때는 the man is in your office 라고 해야 합니다. 유도부사를 써서 there is the man in your office 라고 말하면 안됩니다. 이건 분명히 틀린 문장이에요. 마찬가지로 jack is in your office 라고 해야지 there is jack in your office 라고 말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회화 지문에서 유도부사 구문의 주어가 고유명사이거나 정관사, 소유격, 지시형용사 등의 수식을 받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됩니다. 이건 어떤 경우냐 하면 새롭게 환기시키거나 주의를 끌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특정한 것이나 기존 정부라고 할지라도 유도부사의 구문의 주어로 쓸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그냥 참고삼아 알아두세요. 우리가 회화로 영어를 공부해야 한다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사실 독해로 영어를 공부하는 것보다 회화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이런 자질구레한 문법들도 다 알아야 하거든요. 교재에 이와 관련한 더 좋은 예문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